HLB 오랜만에 HLB 올라왔네 역시 3일 사갖고 써보자구요 HLB 3일 위메이드 위메이드 게임 좀 오랜만에 보네 위메이드 위메이드 3일선 타고 올라오네요 3일선 1일선 봅시다 3일선 갖고 싸웁시다 자 3일선 갖고 싸움 3일선 3일선 갖고 싸워요 우선 단기적으로 1일선 봐야 볼까 눌렀다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 1일선 갖고 싸웁시다 1일선 말을 바꾼다 1일선 갖고 싸운다 자 다시 눌렀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1일선만 갖고 싸웁시다 앵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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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일선 갖고 싸웁시다 5일선 갖고 싸웁시다 5일선 갖고 싸웁시다 자 앵캠 5일선 갖고 싸웁시다 LNF LNF 자 추세선 1일선 갖고 싸우자 LNF 1일선 갖고 싸우유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아까 했죠 현대바이오 자 다시 들어 올렸죠 어저께 했죠 어저께 양목 나와야 된다고 운목 나오면 안된다고 했어요 자 양목 나왔으니까 21선 다시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3일선 걸치고 1일선 자 21선만 이탈 안하면 돼요 일단은 내일 어 이 자리를 선졸가를 3만 3만천원이요 자 3만천원을 선졸가 잡고 자 3만천원을 이탈 안하면은 정보점 뚫으면 다시 문의한다 4만천이백원 뚫으면 다시 이야기한다 자 손졸가 3만천원 손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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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천원 잡고 정보점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어 으 으 으 으 으 으